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8월의 연애운입니다 어느덧 8월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다가올 사랑에 대해서 제너럴 리딩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과 여러분들의 이 8월의 연애운 이 리딩을 함께 참고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8월의 연애운 그럼 가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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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는 지지만 그게 내 맘처럼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거에요. 3자 개입이 예상된다. 자 그렇다면 독수리는 라이벌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3자 개입이 예상된다. 여러분이 늦어지는 이유는 라이벌입니다. 8월에 여러분의 연애운이었구요. 그 사람한테는 라이벌이 있네요. 자 잘 되실겁니다. 여러분에게 행운과 정화의 기운이 있으니 가면 갈수록 그분은 여러분에게 끌리게 되어있어요. 그게 8월이었습니다. 자 응원드릴게요. 복탑 복탑 자 8월에 여러분의 연애운 입니다. 자 제가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집중해 주시구요. 자 잠시만요. 자 8월에 여러분의 연애운 제가 타로를 오픈했구요. 자 느낌적인 느낌 어떠신가요. 이 타로를 한번 자세하게 봐주세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그리 망설이고 계신가요. 다 됐는데 여러분만큼이나 그분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만큼이나 그분도 걱정하고 있는 거구요. 자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럼 사랑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오픈리스라는 자 이런 달이에요. 달. 마음을 열어라. 예. 이 달은요. 항상 차고워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동그란데 금방 이렇게 이렇게 비어갈거에요. 자 그게 변덕을 상징합니다. 변덕 그리고 예 불안함 뭐 이런걸 암시하는 달은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달이 태양처럼 예 꽉 차있구요. 어둠을 밝히는게 달입니다. 자 여기서 변덕은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마음을 표현하라. 움직여라.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한가운데에 세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분위기가 좀 어둡죠. 시커메요. 내 자신을 의심한다.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자 반면에 여기. 이 타로는요.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로맨스엔젤의 타로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당신의 사랑은 안전하다. 당신의 사랑을 믿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에요. 여러분의 연애, 여러분의 사랑을 믿으셔도 되세요. 류패가 나타날 거고요. 불안에 떨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황제의 타로에요. 그 사람을 좀 못 믿으시겠나요?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시나요? 이럴 때는요. 사실 좀 암울한 분위기가 있어서 깔끔하게 연애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런 인연이라면 거부하시지만 마세요. 한 번쯤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이 사람을 밀어내 버리기만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발전이 없습니다. 8월에 연애운.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안 되면 말고. 까짓 거. 그죠? 일단 가시는 거예요. 밀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저 사람, 아 나쁜 사람이구나. 예. 그걸 체크하고 넘어가야지만 여러분이 한 단계도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 이렇게 긍정을 암시하는 태양이 떴고요. 감정의 교류를 상징하는 컵이 자, 이렇게 여섯 개나 있어요. 그리고요. 똑바로 서 있습니다. 쓰러져 있지 않죠? 뭐 쓰러져 있는 컵 안에 물이 다 비어버린 그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강, 여러분의 감정의 교류는 이렇게 활발한 거예요. 일단은 한번 시작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야지 발전이 됩니다. 8월에 연애운 망설이지만 마시고요. 숨어있지만 마시고요. 한번 흐름에 맡기시고 뛰어들어 보세요. 대신에, 그렇죠? 현명하고 지혜롭게 체크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마음을 여시되 한없이 여는 건 아니에요. 태양이 있습니다. 분명히 현명하게 여러분이 잘 대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함부로 대하는 사람, 황제니까요. 자, 그리고 여자를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입은 스타일이 그래요. 하지만 여기 이 여자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기소치만 남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만큼이나 그 사람도 불안에 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 타로는요. 원숭이 얼굴이에요. 어리석임의 타로입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역시 자, 어머니의 타로 아이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잉태는요. 목적 달성과 결과, 희망 이런 걸 암시하는데요. 분위기가 아무래 제가 그래서요. 마음을 여서라 여기에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숨지 마시고요. 자, 망설이고 계시는 걸로는 능사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은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고요. 말 그대로 새싹이. 자, 이렇게 도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 긍정의 타로 마음을 여서라 여러분의 사랑은 안전하다. 불안에 떨지 마셔라 숨지 마셔라 그게 이 선택지의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황제입니다. 조금 스타일이나 이런 게 음... 그렇게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자, 밀어내기만 해서는 능사가 아닙니다.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연애가 업그레이드 되고 한 단계 나아가실 거예요. 자, 역시 예스 노우를 알 수 있는 호루스코 벨레린 타로는 제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궁금한 질문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자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연락을 기다려야 될까요? 라든지 음... 자, 궁금증 자, 떠올리셨나요? 제가요. 타로를 오픈하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예스인지 노인지 가볼게요. 자, 명예입니다. 자, 그리고 홈이에요. 홈은 안정감을 상징하고요. 그리고요. 이 명예의 타로 이 명예의 타로는요. 자,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기다리시면 연락이 올 겁니다. 기다리시고요. 자, 예스 노 50점 드리겠습니다. 선택 그 선택의 기준은 명예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떠올리신 그 질문에 대한 해답 예스 노는 제가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공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은요. 명예예요. 여러분 명예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신다. 그러면 노예요. 절대 그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락을 기다리신다. 기다리세요. 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연락이 살살살살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8월 여러분의 연애인 키워드는 마음을 좀 여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불안에만 떤다고 숨어 계시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자, 임자 있는 몸은 잊어라.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겠네요. 자, 임자 있는 몸이라면 자, 잊어주시고요. 8월 어쨌든 키워드는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거다. 숨어만 계시면 답이 없다. 확인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폭탑 폭탑 자, 세 번째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8월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제가 정말 집중해서 하는 만큼 여러분도 집중해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8월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요. 타로를 오픈했습니다. 요거는요. 위험한 사랑 예 김경호님 김경호님의 노래 중에 금지된 사랑인가요? 울지마 여기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봐 소중한 초대장이 젖어버리잖아 딱 그 노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요. 좀 과감한 사랑하실 거고요. 금지된 사랑을 하실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얼굴이요. 쪼개지고 있어요. 야,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칼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렇게 어려운 사랑 하셔야겠나요? 자, 비추드리고 싶어요. 하지만요. 허니문과 여기 남녀가 하나의 목걸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인연인데 가봐야지 예 이건 뭐 정해진 사주나 팔자 이런 거 보셔도요. 정해진 인연입니다. 너무 아주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 그렇게 나오는 걸 어쩌겠습니까? 금지된 사랑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인연입니다. 여기 이렇게 남자분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실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 쌍의 남녀가 있고 여기 훔쳐보고 있는 사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연은요. 그 누구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실 거예요. 자,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시뻘건 시뻘건 돌덩이를 들고 있어요. 한 사내가요. 이거는 고집을 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분이 해결되 보셔야 될 일이지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거나 누군가 칭찬해 준다거나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는 칸 이거 정말 무서운 타로입니다. 근데요. 자, 여자가 머리에 꽃을 꽂고 있어요. 자, 좋으면 좋던가 나쁘면 나쁘던가 그게 아니에요. 좋고 나쁨이 너무 극명합니다. 극명한 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 부딪혀버리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요. 그냥 나쁘면 나쁜대로 그냥 견뎌낼 수 있어요. 좋으면요. 예, 좋은데로 그냥 좋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좋다, 나빴다. 좋다, 나빴다. 예, 하루는 뛸 듯이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렸다. 하루는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또 고민되고 막 가슴이 아파요. 자, 힘들지만 인연입니다. 허니문이기 때문에 이건 인연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남녀가 한 쌍 이렇게 목걸이 요거는요. 결혼에 다릅니다. 결혼 자, 깨달음이고요. 자, 실망스럽다. 예, 요거는요. 그 누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예, 여러분을 응원해 주지 않으니 예, 여기 이렇게 얼굴이 다 조각조각 났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나도 미치겠다.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래도 여러분 두 분이 좋은 거는 예, 좋은 건데 세상 사람들이 다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니 끊어 놓으려고 하니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좀 이게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의심이 조금씩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분이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실 거다. 믿을 건 두 분밖에 없다. 허니문 관계의 발전이 굉장히 빠를 거고요. 자, 그렇다면요. 이 깨달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 자,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외를 원하신다면 그 제외가 다시 나타나서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누페예요. 누페 이 누페라는 의미가요. 갑자기 나타난 의미보다는 평범하게 알고 지내던 여러분의 지인 사이에서 이렇게 갑자기 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는 거 한 가지. 그리고요. 짝남과 썸남의 또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된다. 급발전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 두 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금지된 사랑 자,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는 응원하지 않는 그런 연애 그런 만남 그런 인연을 향해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게 얼굴이 갈라지고 있어요.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게 정해진 인연이라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다 하셔도 다 뭐 보셔도 인연이라고 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8월에 들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예, 즉흥적으로요. 제가요. 이 두 장의 호로스코베르네 타로는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장으로요. 이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키워드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질문을 선택해 주세요. 자, 질문 떠올리셨나요? 자, 잠깐 화면 멈춤 하시고 질문을 떠올려 주시고요.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러면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있는 그대로 타로를 말씀드릴게요. 찬스 기회라는 의미고요. 자, 빵빠래가 올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무엇이 되었던 여러분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타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기회일 것이고 여러분은 축복 받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밀고 나가세요. 자, 금지된 사랑 그것도 예, 결혼하는 얘기죠. 그죠? 소중한 초대장이 젖어버리지만 그 누구도 예, 응원해 주지 않는 사랑이지만 끝까지 지키고 아끼고 사랑할게 그죠? 응원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금지된 사랑 제가 한번 요거 다 마치고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잠시만요. 때는 지금이다. 다가가라. 음, 볼 거 없습니다. 밀어붙이세요. 8월입니다. 이 8월 넘기지 마세요. 걱정하고 불안한 거 뭔가 있으셨나요? 놓치지 마세요. 그냥 직진하세요. 무조건 여러분의 한 달이 되실 거고요. 뭐, 아깝습니다. 그냥 직진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세요. 저랑 약속 예, 자, 고 하시는 걸로 직진하시는 걸로 파이팅 하시는 걸로 약속 새끼손가락 꼴고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의 8월 응원합니다. 저랑 약속 복탑 복탑 복댕님들의 8월의 연애운입니다. 제가 신중하게 한번 타루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저는 타루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아, 뭐 어쩌겠습니까? 자신을 탓해야지. 예, 여기 보시면 벽을 치고 있어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무지개처럼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요, 칼이에요. 칼 그리고 여사제입니다. 여러분이 잘라내셨습니다. 말을 탄 기사가 횃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요, 남녀가 이렇게 서로 껴안고 있습니다. 8월에 여러분들에게는요, 긍정적인 연애운이 들어 있어요. 들어는 있지만 여러분이 밀어내실 거예요. 결단, 칼로 결단을 내리실 거예요. 이건 아니다. 벽을 치실 거예요. 그리고요, 이 타로는요, 여사제입니다. 변화를 암시하고요, 이게 긍정적인 자리에 나왔을 때는 무한 긍정이에요. 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말씀드리겠지만, 벽을 치고 있고, 칼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밀어내실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이 싫고, 여러분이 밀어내고 있는데, 당연히 관계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대한 흐름에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막히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 선택을 되돌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굳은 결심 하셨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이에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요? 아버지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믿고 의지하셔도 대를 푸는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사고를 쳤어요.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창끝이 그 산에를 겨누고 있습니다. 양다리라던가 바람을 폈다던가 이분이 실수를 저질렀어요. 아버지의 타로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인 건 맞아요. 그래도요. 그렇다고 해서 한눈 팔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한 번의 실수 용서해 주실 건지는 여러분한테 제가 맡길게요. 이 정도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부정적이 타로가 한 번의 실수가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타로를 마지막까지 해석을 안 드렸는데요. 얘기해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의미일지 제가 고민 고민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요. 여러분의 선택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다 싶으시면 놓아버리세요. 짝사랑 짝남 썸남 나한테 헷갈리게만 하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은요. 바람을 폈거나 양다리에 걸쳤거나 여러분한테 믿음을 주지 못했을 경우에요. 너무 쉽게 사랑을 놓아버리지 마시고요. 왜냐면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겨라 이런 흐름이라는 타로가 나아졌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안 드신다. 이거 나한테 양다리 하는 거 지금 어장 관리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냥 흐름에 맡겨보세요. 맞다 아니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게 8월 이고요. 어차피 여러분이 한번 당하셨다. 가슴에 상처를 입으셨다 그러시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횃불을 들고 여러분에게 말을 타고 다가와도요. 벽을 치세요. 칼로 결단을 내리세요. 여사제가 돼서 아주 강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하십시오. 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넌 나한테 믿음을 잃었어. 라고 분명히 말씀 해버리십시오. 자 지난 사랑을 잊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 입니다.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지난 사랑을 놓아주어라. 지난 사랑의 아픔에서 해방되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 입니다. 자 여기서 기준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양달을 치셨다던지 아니면 바람을 피셨다던지 자 그랬는데 다시 다가온다. 그러면 끊어버리시는 거고요. 또 짱남이나 썸남인데 아무래도 어장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시다면 이번 8월을 좀 지켜보세요. 그러면 판단의 기준이 서실 겁니다. 아 이거 이거 안되겠구나. 라고 고때 벽을 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단은 헷갈린다. 애매하다 싶으시면 지켜보시는 거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겨라. 8월은 지켜보시는 한 달 되시면 되세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이 호로스쿠벨린 이 두 장의 타로는 제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마음속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다시 떠올려주시면서 자 궁금한 질문 하나만 만들어보세요. 질문 정말 알고 싶으신 거 그게 어떤 질문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자 만약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요? 뭐 그런 것도 상관없고요. 자 저는 그래도 이 사람과 잘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자 뭐 그런 거 하나 떠올려주세요. 자 준비가 되시면요. 제 예스노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 호로스쿠벨린의 타로를 오픈하고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질문 떠올리셨나요? 잠깐 스톱하시고요. 질문부터 먼저 떠올려주세요. 자 잠시 시간 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예스노우를 알 수 있는 호로스쿠벨린의 타로 제가 있는 그대로 타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끊어진 다리 자 그리고 남녀 한 쌍이에요. 자 이거는 뭐 아니면 도 제가 예스노우를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끊어지는 다리 이 관계는 어차피 도돌이 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남녀 한 쌍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자 내사랑의 해답 요거 가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지루해질 것이다. 좀 애매 애매하죠? 자 그렇다면요. 요 타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마르세유 타로 에요. 자 한번 가볼게요. 지루해질 것이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자 사랑의 타로 입니다. 저는요. 음 사랑의 타로 가 두 장이나 나왔어요. 지루해질 것이다. 좀 부정적이에요. 자 중간에 예 이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한번 사고친 게 아닐 거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 이렇습니다. 그 일이 살짝 반복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자 예스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 됐든 예스 사랑 쪽에 더 가깝습니다. 자 결론은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지실 테니요. 자 그렇다면 이 타로의 의미가 바뀝니다. 이분의 실수 한번쯤은 눈감아 조라가 되실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의 8월의 연애의 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남녀 관계에서요. 실수 한번쯤 눈감아 주세요. 자 그렇다면 8월 여러분의 인연은 맺어질 거고요. 관계는 급진전될 겁니다. 때로는 여사제가 돼서요. 과감하게 한번 잘라버린다. 과거의 실수를 눈감아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아닐까요? 여러분의 8월 응원 드릴게요. 자 폭탄 폭탄